에헤이, 표정 봐라. 오늘은 맞지만 내일은 꼭 복수하겠다는 그런 표정이다. 미안. 넌 그냥 기분이 나빠. 일단 좀 더 맞자. 깜짝이야. 언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합류했대? 손이 찰지다. 이 새끼 눈빛이 왜 이래, 사람 설레게. 너 누구니? 아, 이 새끼 미왕. 미친 왕따. 자살할까 봐 아무도 안 건든다는 새끼, 맞지? 아, 이 새끼가 그 새끼. 아, 내가 그 새끼. 오, 나 존나 반갑고. 겁나니까 그냥 꺼져라. 내 애들 때문에 용돈이 좀 야매떼해졌거든. 잘 가. 야. 잘 셨냐? 잘 셨으니까 2라운드 뛰자. 한 번만. 한 번만 더 때려줄래. 아, 이 새끼. 뭔가 잘못 걸린 느낌이 오는데 내가 그거 한 번 뛰어넘어 볼게. 한 번만 더 때려줘. 아, 나 미친 애. 아, 뭘 찌는 거야. 이 새끼 때랑. 핸드폰 안 내려. 아, 더. 아, 더. 아, 더 해줘. 아, 더 해줘. 아, 그만해. 아, 그만해. 아, 그만해. 아, 그만해. 더 해도 돼. 아, 내가 갈게. 아, 나 이러다 죽어. 죽는다니까. 죽어. 내가 죽어. 내가 왜 죽어. 죽으려면 나까지 죽여야지. 죽여.